여기서 여기를 올라가야되는거 아닌가? 못 올라가나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저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저기에도 뭐가있다 비켜! 올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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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아찡님 심쿵석구님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기 튕겼을때도 다둥맘님이 뭐 업그레이드 하셨던거 같은데 뭐였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슈퍼다둥맘님도 심쿵석구님이에요? 심쿵석구님 업그레이드 감사합니다 슈퍼다둥맘님 리아찡님 업그레이드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백골 난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상하다구요? 허허허허허 어? 이상하데? 아아아아아아아아 설마 그 초록을 달려고 하신거였어요? 초록은 가입기간이에요 허허허허허허허 아 히덩스니에 5,000원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 그러면? 니가 니가 그거를 돌리고 구덩이에 나와버려라 어 리허증님 너무 무리해하지 마시고 초록은 그니까 그 색깔은 가입기간이니까 그냥 석구님으로 하셔도 돼요 어 다시 내리시면 됩니다 흰쿵 석구님 등급이 좀 부담되실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어요 아 다둥맘님은 해지해서 그냥 석구님으로 다시 하신거야? 어쨌든 이제 나 가면 되나? 절로? 어 이거 다시 몰아와야 되지 왜 여러분들 그 등급은 솔직히 아무, 아무 의미 없어요 등급은 등급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허허허허허 그냥 석구님 등급, 석구님 등급으로만 하셔도 어 혜택은 동일합니다 자 자 이제 간다아 아 이제 진짜 머릿수가 많아지니까 머리를 써야되는구만 아니 근데 쥐가 쥐가 여기 이렇게 쫙 깔릴줄 알고 이런 설치를, 설비를 다 해놓은거야? 천잰데 더 büy을 다시 24개월 배지에 콧배지 흐réal 대달 한 번 덜 먹으면 돼요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또 먹게된다? 하허허허허허헤 흐앙허허허 그거 덜 먹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이거 하나 덜 하면 되지 근데 먹게 돼 내가 잘 알지 내가 뭐 해야 돼 나 이제 내려가면 돼 또? 아.. 징하네 돌리세요 돌리세요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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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국의 흑사병 확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끔찍해요 배달을 그럼 한번 더 먹는 걸로 흐헣흐헤 Emp 힐 멋있따아 우리 석권있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방면 갑니다 방면 갑니다아 algum 집은 그냥 아주 굉장하구만요 그냥 쥐게 떼드려 범히이 흐의이이.... 의읨이이... 원래 어떤거 녹음하려고 했냐고요? 안알려줌 크호허ㅋ 뭐 목요일 날 녹음하는거야 뭐 우리석분님들 사연이죠 뭐 헉 클라우스 잠겼어 아, 동생 지금 딴 데가 있어요. 잠깐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잠깐 저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어요. 됐습니다. 오시겠습니깨! 으흐우우 박멸! ﹑멸! 방ugg spoiler! 빨리와! 어? 또 절로 가야돼? 아... 귀찮쓰... 흐흐흐흐 흐흐흐 맞아 뭐 말하면 삐져서 호다닥 뛰어갔지 어? 나 여기로 못 excav... 못 올라가잖아 호! 어디로가요? 어디로간단가요? 오쯔 오우... 어디로 올라간단가요? 흐흐흫흫흐흐흫흫 잠깐만 저거를 한 번 더 밀어야되나 내가? 아 그런가부다 아이 이거를 한 번 더 밀어야되나보다 알았어 간다고 흐흫흐 즉 즉 즉 말 즉 즉 즉 말 다 해또다 드래곤을 불어라 화염드래곤이다 파이어 얘네 왜이래 만담해 만담 대박 와 저기다 불 싸질러야지 성이 우리 목숨을 살렸네? 라우네 렌치우스 선생님이 맞았어 승리를 자축할 겸 가서 빚 좀 피해볼까? 좋아 타보러 가자 불 앞으로 와서 몸 좀 녹여 엄청 크다 내일 이곳을 둘러보자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저 오빠는 어디 갔을까?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강아지 아이 너무 코맹맹이 소리 너무 느끼 싫은데 어떡하죠? 저 내일도 더빙 못하면 악몽을 꾼거야? 벌써 일어났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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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걸 발견했어 어서 봐봐 분명히 좋아할거야 무슨 소리야? 어? 이 소리는? 던전 광세기님 사연입니다 던전 이게 백원에서 나는 소리라고? 지, 지하 지, 지하 지하로 가는 문이 있었다 지, 지하 여러분 던전 화면 새롭게 올라간거 보고 계십니까? 화면 연출한거 보셨습니깨? 화면에 채팅창이 없습니다 어 채팅창이 없네 저의 좋은 작업을 하고 그리고 너 너 너 도와줄게 오 네 우리 해야지 아메시아 저의 왼쪽은 아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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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도와줄게 우리의 생활을 필요한거 우리의 생활을 필요한거 우리의 생활을 필요한거 우리의 생활을 필요한거 운전하면서 듣기만 했어요? 알케미스트가 여기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마 로렌티우스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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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게? 아 농축월개수에 오 아 이건가부다 아 이건가부다 이 양반들 다 듣기만 하셨구나 나 이제 화면연출 안한다 흐흐흐흐흐흐 그래서 엔젤의 뼈 저녁에 저녁에 이 양반들 다 듣기만 하셨구나 0점 아 쟤 연금술사였구나 쟤는 연금술사고 그럼 나는 드루이드인가? 나는 만능이잖아 다하잖아 아마 연금도 하고 사격도 하고 길도 하고 탱도 하고 힐도 하고 저 주머니에만 넣는거 아니에요 막 온 사방군대 다 넣는거야 막 귀에도 꽂아넣고 코에도 꽂아넣고 막 겨에도 숨겨넣고 막 야 우리 지하 가보자 던전 가보자 던전 아미티오 너 어디 갔어? 괜찮아요 너 도와줘 너 도와줘 왜 도와줘 에 코감기 목감기인데 지금 목은 좀 많이 나아 나아졌는데 코가 계속 그래 어 채팅창이 안 떠요 어 무덤이야 잠깐만요 채팅창이 안 떠요 채팅창을 새로 고쳐봐요 현재 페이지에 캐시를 새로 고침 새로 고쳐도 안 되는거 같아요 새로 고쳐도 안되는거 같아요 채팅창이 안 떠요 오늘 아주 총체적인 당국이에요 그냥 보도록 해요 그냥 보도록 해요 흐흫흐흫 흐흫흫 흐흫흫 흫흫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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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뭐야 코 막혀서 입 벌리고 전하지 않냐구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코가 막히니까 음 코감기가 오래가지 지금 목소리도 매력적이라고? 아니에요 흐흫 포기하니까 떴어 흐흫흫 채팅창이 밀당해요 나 감기 걸렸어요 게임 방송 켰어요 근데 터졌어요 채팅창이 안나와요 새로거침했어요 그래도 안나와서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나와요 뭡니까 이게 아잇 진짜 아 존킹님 감사합니다 자본주의의 치료 너무 고맙습니다 아 심쿵 알람이 안떠요 흫흫흫흫흫 알람 알람 그래서 다시 새로고침해요 알람을 새로고침 해봐요 나중에 뜨겠지요 요오 뭡니까 이게 Е이의~~ 나빠요~! 어서오세요 나 좀 더 하고 일련드라! 영기! 그! 일련드라! 일련드라! 흐흐흐흐 아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제가 나한테 고백하려고 그러나봐 아우 진짜 이 자식이 사람 볼 줄은 알아이고 으응? 뭐 왜? 어? 쭈 또 꼬레 또? 어? 아 멜리구나? 흐흐흐흐흐 아 멜리였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기 남자인줄 알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미안하다 멜리야! 미안하다! 휴고와 함께 있는건 쉽진 않을거야 하지만 날 믿어! 고생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테니까 알잖아 형제란건 서로 죽일만큼 미워하다가 힘들때는 돕는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UK님 SUK님 고맙습니다 아우 작은 언니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누구세요? 뚱이예요 흐흐흐흐흐흐 하아 down there it's the drawing what drawing? the one in the dining room I'll show you come on I'm following you 어디갔어 아 재윤정님도 감사합니다아 심콘 샘샘볼 또 뭐가있나봐 또 무슨 비밀의 뭔가 그런건가봐 이런거 다 제거해야되나? 오우 깜짝이야 아 눈뽕 새친구를 찾았어? 응 아 윤형진님 어서오세요 몸이 안좋은건 아닌데 목소리가 더빙하기 적절하지 않아서요 아 아 저 나무 그러네 네? 아, 파사 미안해 오 쟤 점점 아, 아니요 헉, 바뀌어 가고 있어 헉, 저거 봐 멀칠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찾을 거야 아, 천상은별님 감사합니다 돌아오신 천상은별님 환영합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나야 모반이 피를 통해 퍼지고 있는 거야 책에서는 진행 과정의 단계가 있는데 매 단계마다 숙주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대 남은 시간은 얼마나 돼? 거의 없어 휴고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거야 스승님이랑 네 어머니가 진행 속도를 늦추려고 하셨던 거고 어떻게? 뭘 하셨는데? 복잡한 영약을 만들어서 휴고에게 준비할 시간을 좀 벌어주려고 했어 넌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내가 아는 바는 없지만 그분들은 금소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하셨더라고 피의 여정이라는 책이야 책이 있으면 너도 안 될 거야 피의 여정은 매우 위험해서 대학 지하실에 다른 책들과 함께 봉인돼 있어 우정수아님 또 많은 호환 감사합니다 나님이 섭립의 노예 당신의 매력의 풍덩 야 풍덩! 어서 오세요 소지품을 좀 챙길게 출발하고 싶을 때 아나를 들어와 약간의 장비가 필요할 거야 내가 준비해 볼게 휴고 우정수아님 정말 미안해 우정수아님 정말 미안해 우정수아님 정말 미안해 루카스랑 같이 있을게 금방 돌아올게 대강당에서 멜리와 합류한 후에 떠나십시오 아 이거 인벤이 다 차가지고 이거나 만들자 끈쓰 아 안되네 재료가 부족쓰 가자 아 뭐야 벌써? 책을 찾아가는 길에는 장미가 흩뿌려져 있대 장미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책을 찾아가는 길에는 장미가 흩뿌려져 있답니다 성벽의 그림자 속으로 박부장님 어서오세요 예 오늘은 게임 방송으로 대체합니다 넌 너무 불러 저기가 방에 선거하기야 오 이제 2인 1조로 나를 위해 사람들은 뭐지? 마을사람들 대피하는 중이야 역병이 온건가? 그를 역병이 찾아온 것이라면 분명 이다신문도 있겠지? 똑똑하기를 해라 어? 같이 일한 도둑이래 재능이 있었는데 도둑질에 대한 벌이구나 아저가 저런 꼴이 되면 안되는데 빨리 가자 생존의 기본은 영 좋지 못한 곳을 찾는 거라고 역병의 증상이 말이 많아지는 거면 큰일인데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어? 나만 두고 가는 거야? 나만 두고? 나만 혼자? 자식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멜리가 처음엔 과목 깼지 흐흐 갑자기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저 불빛은 느낌이 안좋은데 저 불빛은 느낌이 안좋은데 저 불빛은 느낌이 안좋은데 대학을 찾으십시오 좀 먼게 아닌데 너무 먼데요? 좀 먼게 아닌데 너무 먼데요? 여기 가자 약속 한ぶ고 스킨atu Vine 하지만 누군지 야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뭐 이 자식아 쟤는 자기 동료가 한명이 막 소리 지르는데 그냥 갔어 아 아 그러네 수능날이라고 대학가네 좀 멀지만 가보자 와 희모해 좀 멀지만 할 수 있을거야 어 뭐야 이건 왜 안먹어 더 먹어야지 하나 만들고 아 하나 부족하네 흑시버리니까 이것도 만들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어 이게 아닌가부다 흐흐흫 흐흫 앗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이렇게 흐흐흫 흐흐흫 호잇 호잇 야 저기 어떻게 가 야 야야야 너 뭐 없어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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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식이 없는디... 오! 됐어 할 수 없지 이걸 쓰는 수 밖에 비켜라 이놈들아! 그치 충격 아... 승격 위 1위 1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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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라디오 보다 게임 영상이 더 좋아요 아니 게임영상 좋아해주시는건 좋은데 공포라디오 보다 좋아요 하시면 어떡합니까? 오! 뭐긴! 선물이지옹 아이쿠 감사합니다 배換님 오요요요요요요 아니 배배님 배배님 해결ggi 베베님 아니 베베님 베베님 난 섬님 원해 난 섬님께 빠져난 섬님께 미처 헤어날 수 없어 아가초록 언더마스킹 아 죽었잖아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베베님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 잘 들었고요 아 래퍼 하셔도 되겠네 천천히 하자고 이번에는 일로 오세요 아무도 없어여 다시 돌아가세오 없어요 뒤돌으세요 뒤로 돌았 가세오 앞으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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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 해야되지? 하 하 한번 더 가세오 그건 불가능 하나 둘 아 지나가요 아 다시한번 베베님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멋있었구요 흐흐흐 흐흐흐 흐으흐흐흐흫 게임 방송중에 내가 헌정곡을 듣게 될 줄이야 오 오 Whatmeth 뭔데 헤 ź 우와아아õ 대박 워우! 우아우! 아 예 알겠습니다. 카린이님 아 좋아... 좋다는 거 너무 이제 잘 알았으니까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우후우! 아니 신기한 게 아니 아 이거 불이 있어서 못 오는 거야? 예 빨리 나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흫 흫 아 안되네? 살려줄라 그랬는데 OC 네 소호 아 아 또 지 형 너 큰게 믿음 오하 Tucker 한번 살펴볼거나아 아니지! 어우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마아하하 흐흐흐 참 친절한 게임이여요 에이 월드 더 행냐 모맨 시트에는 바닥에 있지요 오 스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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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에서 parent 입양이 와.. 이거 봐 이거 어? 아이디에 아까운 거 아 아까운 거 잘못 던졌어 아잇짱 분산시킨 다음에 지나가라 저걸 또 또 또 하나씩 떨어뜨려야 돼? 아까운 거 저 사리는 벽날 들어도 여깨었군 으허헉 흐헝 야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병 걸릴 것 같은데요? 어 좀 쎘다 이번에 여깁니다요 여깁니다 해 볼까? 여깁니다 휘 비켜라 비켜 이 몸이 지나가신다 어 어 어 아니 아니 재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도 못 가나? 여기도 못 가네 어 이거는 이지 하드 이런 거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되지 그러면? 그냥 쭉 앞으로 가야되나? 또 섣불리 가다가 죽는대요?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나갔잖아 앗나앗나앗 불 꺼진다 잠깐만 오잉 오잉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어우 너무 싫어 딱 싫어 완전 싫어 진짜 싫어 그냥 불쾌한 겁니다, 불 자, 쟤를 쟤를 재우고 가자 아, 이거 아까운데 이거 쓰기 주무세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저런 거 들고 다니는데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냐고 저 냄새는 평생 못 했을 거야 잊을 수가 없지 대학이다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드디어 대학의 코앞입니다 이게 뭐야? 밧, 빗줄기로 쥐떼 사이에 지나갈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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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빌, 빌, 빌 jam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재료 부족 재료 부족 너무 재료는 언제나 부족해 아 송세라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서 선밈 공포라디오 돌아오는 생방을 기대할 테니 얼른 나으시길 키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형님 또 만원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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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프고 그런건 아닌데 코맹맹이 때문에 제가 그러네요 그러면 얘를 치워주면 제가 쥐띠한테 우울살을 당하겄지 엄마야 와 아우와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우스랑 키보드는 그냥 평범한거 쓰고 있습니다 로지텍꺼 어디로 가야돼 설마 여기를 내가 지나가는건 아닐거 아냐 어서오세요 갑자기 막혔는데 아하 여기 여기로 넘어가나 보다 오케이 윈도우 여기 아 여기 여기를 이제 내가 지나가야되니까 오케이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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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키야 으아악 됐다 자 이벤트 영상 보시고 5분만 쉬겠습니다 저 약먹고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너무 진짜 어렵다 제 깜짝이 분명rt 이번 영상은 너무 뜨거운 워턱 对 하지만 그것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솝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또한.. 그것은 너무 precioso! 각 에비상황이스 크리스톨가 더 지켜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어떻게 말할까요? 의상적이라데? 배달의 리허설에 배달의 리허설을 위한 이곳에 대해 말씀하십시오 신쿵! 모르는 지금이니 나 아직 영상 보고 있는데? 흐흫흫흫흫흫흫 아직 아니니 이건 보고가야 될 거 아니니 조용히 보고 있었는데 아 나는 나쁜 념이 될 거니 저는 감사드리구요 카카시님 푸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꼬마 쥐 친구들 보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른 갔다올게요. 자 송세라님 최윤정님 감사드리고요. 또 쿠마님께서 또 르랭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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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아유 잘먹을께요. 아니야 아니야 그 각 아니야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너무 늦었잖어 르랭클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왕언니 완전 각 실패 흐흐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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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 이거 뭔데? 아 이게 아까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건가? 고귀한 피? 오도리스 오도리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씨에 불을 붙입니다. 주변에서 쥐떼를 유인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권민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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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흐흐흐 오도리스 하니까 오돌뼈가 먹고 싶네요. 이걸 보고도 그러면 오도리스는 떨어진 지점으로 잠시 쉴 때를 유인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이쪽으로 아 가세요 아니 이정도의 연금 기술이 있으면 고귀한 피는 아미의 장미 개량 성능을 높여줍니다. 업그레이드 메뉴를 열어라고? 열었떠요 열었는데요? 재료가 부족한데요? 어서오세요 치킨 들고 와서 착석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도 석쿠 가입하고 싶은데 돈이 아니에요 석쿠님 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석쿠님이신겁니다. 어? 못열잖아 으으 시체들 저기로 올라가야 되나? 저기로 저기로 가야되겠죠 아무래도? 오도리스를 오도리스 오도리스 오도리스! 결계다! 하하하하 결계인가? 하하하하 모다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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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바로 빛의 장막 구독을 안해도요? 구독 안하면 반섭구 하하하하 반반섭구 반섭구 구독하면 만섭구 수레 수레가 어디있어? 아 저거? 저기? 싹이? 저걸 어떻게 하지? 저기로 올라갈 수 있나? 그러면 저는 회원은 아니지만 레드로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내가 여기 기어서 가야되겠구나. 여기 밑으로 개구멍으로 그 수밖에 없구나. 잠깐만 아까 여기 쪽에도 뭐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올게요. 지금 구독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못 가고 어이!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뭔데 뭔데 왜 그런데. 갑자기 어 놀래라 아니 왜 여기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와... 너무하네... 어우 못가는데 여기도 쥐있는데 저쪽에 어떻게 넘어가지? 얘를 쩌쪽으로 이렇게 어쩜 뭐있다 저거 뭐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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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빛나는데? 오우 유리 봐 어흐흐흐흐흐 어 이제 조금만 발 헛디듬은 그냥 그걸로 간다 중세시대의 서치라이트 처음 봐요 자세히 보여드릴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세시대의 서치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레가 저술 저거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거 저 안쪽에 있는 저 수레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저거를 갖고 오라는 것 같은데 여길 들어가야 돼 오도리스를 한 번 더 써야 되나? 오도리스를 아유 진짜 자칫하다가 골로 가는데 근데 들어가는 길은 저기밖에 없고 여기는 가나 마나고 어? 여기 뭐 오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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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귀한 피 여기밖에 없는데 일단은 여기서 오도리스로 뭔가 유인을 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아유 아까운데 오도리스 진짜 그래요 야야야 왜요? 오오 오도리스 던졌잖아요 아유 진짜 내린다고? 수레를 내린다고? 내린다고? 어? 오도리스 오도리스가 아니야 고귀한 피 아무리 봐도 저거밖에 없는데 그쵸? 이쪽인가? 이쪽에 뭐가 있나? 아아 저수레를 끌고 와서 여기다 갖다 대야 되는 거야 그 그래서 내린다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저수레를 그럼 맞는데 다시 잘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아이 저기 여기 상자가 막고 있어가지고 흐흐흐 그죠? 녹방 볼 때는 답답했쥬 같이 보니까 같이 안 보이쥬 잘 모르겠쥬 그런 거예요 원래 그리고 원래 지금은 저보다 또 석구님들이 더 잘 보이시기도 하긴 할 겁니다 이제 게임을 하는 입장이랑 그냥 보는 입장이랑은 좀 틀려 쓓 얘네를 유인을 이쪽에 한 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됐어 아 아 아니지요 아 이해했다 제네를 데리고 와가지고 가둬야돼 아시겠어요? 제네를 제네를 잠깐만 어디다가 두지? 어 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아니면 이, 이거? 오 깜짝이야 아니 이게 능력이 많아지니까 강력한 빛을 만들어서 줄을 쫓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나? 오도리스 하나하고 근데 이 서치가 저기를 막을 수가 없는 게 여기 지금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니까 얘네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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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애매한데 오우 일단 이렇게 놓고 자 보세요 오도리스를 오도리스를 여기에 거기에 있는 길을 오도리스 하나 음... 아아... 너무 깔끔하다 아아.. 아아... 난 천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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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채팅보고 한거 아니에요 저 진짜 떨어집니다 으아아아! 하아 하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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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저기 좀 광범위한.. 애들을 다 몰아서 갖고 오네 나랑 고.. 고 주위에 있는 애들만 오는건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광범위하게 불러오네 오도리스가 세상에..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 볼 때마다 볼 때마다 뭐 으아 그거 생각난다 그 뭐냐 그거 사이비 대.. 학살 어? 가는 길이 없는데요? 아 있군요 으아.. 으아.. 백백규 말고 그 있잖아요 그.. 외국에 아웃라스트 2 그.. 배경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 아 존스타운 존스타운 아아 우리 권민정님 칭찬 스티커 드립니다 어차피 외국간